월가 회의론에도 테슬라가 전진하는 까다 테슬라를 향한 월가의 시선이 눈에 띄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평가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테슬라 사랑은 여전히 식을 줄 모른다. 오히려 비관적인 의견이 나오는 현 시점을 저가 매수 기회로 누리겠다는 태도가 엿보인다. 올 들어 폭발적인 상승세를 구가하며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던 테슬라를 둘러싼 기류의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부정적 의견과 더불어 잇따라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 21일 영국 투자은행 박클레이스는 테슬라 주가가 실제 펀더멘털보다 너무 급격히 올랐다며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비중유지로 하향 조정했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모건 스탠리도 테슬라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비중유지로 똑같이 낮췄다. 목표가를 200달러에서 250달러로 높인 게 눈에 띄나 이는 현 주가와 목표 주가와의 괴리를 고려한 조정이다. 비중확대 투자의견을 유지했지만 올 들어 주가가 111%까지 오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테마를 계속 꿈꾸고 싶겠지만 지금은 자동차의 날카로운 경적을 듣고 깨어날 때라고 말했다. 이처럼 월가에서 테슬라 주가 상승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테슬라를 향한 투자자들의 러브콜은 계속되고 있다. 바클레이스가 투자의견을 하향한 21일 5% 넘게 떨어졌던 테슬라 주가는 22일 모건 스탠리의 투자의견 조정 소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가량 올랐다. 증권가에선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급락을 매수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루시드 테슬라 전기충전 표준 방식을 나홀로 외면하는 이유는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이브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모터스는 테슬라 북미충전 표준의 채택 대열에 합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피터 롤린슨 루시드모터스 최고 경영자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기존 미국 표준인 DC콤보에서 NACS로의 전환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피터 롤린슨 CEO는 DC콤보와 NACS 모두 플라스틱 플러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롤린슨은 1000볼트 수준의 고전압을 활용해 전류 손실을 줄여 효율을 높이는 게 플러그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설명이다. 루시드모터스의 에어사파이어는 초고효율과 장거리 주행 및 초고속 충전 기능으로 유명하다. 빠른 충전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약 900볼트의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이다. CCS-1은 최대 806,000볼트의 전압을 공급할 수 있어 에어사파이어의 배터리 시스템 전압 수준을 완벽하게 지원한다. 즉, CCS-1은 루시드모터스의 알맞춤이다. 반면 현재 NACS의 전압 수준은 500V불과하다. 따라서 특별한 온보드 솔루션이 없는 한 NACS는 루시드 차량의 충전 속도를 크게 제한한다. 현대 아이오니고와 포르쉐 타이칸과 같은 고전압 배터리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피터 롤린슨 CEO는 1000볼트가 고급 및 대중용 전기차의 미래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NACS를 채택한 포드, 제너럴 모터스, 리비아는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명확한 경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아이폰 갖다 대자 번호 교환 애플 생태계 강화 선봉장 나온다. 연내 애플 최신 운영체제인 iOS 17이 정식 출시되면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처럼 연락처를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기기 간 매끄러운 연결성을 뜻한 일명 애플 생태계 강화를 위해 메인 드롭 기능을 새 OS에 추가했다. 애플에 따르면 메인 드롭은 사용자가 서로의 아이폰을 가까이 대면 손쉽게 연락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2013년 iOS 7에 처음 도입된 애플 콘텐츠 공유 기능 에어드롭의 일환이다. 아이폰과 애플워치끼리 부딪혀도 연락처 공유가 가능하다. 사용법은 에어드롭보다 훨씬 편리하다. 현재 에어드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어드롭 공유 항목으로 들어가 파일을 직접 눌러야 한다. 메인 드롭은 스마트폰 화면에 공유 수신만 버튼이 나타날 때까지 기기를 가까이 대고 있으면 된다. 공유 버튼을 누르면 두 사람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넘어간다. 본인의 연락처를 주지 않고 받기만 원하면 수신만 버튼을 택하면 된다. 메인 드롭을 통해 연락처 포스터도 주고받을 수 있다. iOS 17부터 지원된 연락처 포스터는 전화, 페이스타임, 메시지, 에어드롭 등을 할 때 상대의 기기 화면에 크게 나타나는 이미지다. 사진, 이모티콘 등을 활용해 취향에 따라 꾸밀 수 있다. 음악, 영화 공유 기능인 쉐어 플레이를 통해 연락처뿐만 아니라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 공유도 가능하다. 메인 드롭을 통해 애플 특유의 두꺼운 팬층이 늘어날지 정보기술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이번 iOS 17에는 스탠바이 모드가 추가됐다. 충전 중일 때 아이폰을 가로로 놓고 스마트 탁상시계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다양한 시계 스타일 사진 위젯 등을 이용자 맞춤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 영상통화 기능 페이스타임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음성이나 영상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한편 iOS 17은 연내 출시될 아이폰 15 시리즈에 기본 탑재된다. 아이폰 XS 이상 기기를 지원하며 올해 가을에 정식 업데이트된다. 개발자 베타 버전은 제공되고 있고 일반 베타 프로그램은 7월부터 제공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콘솔 전쟁 쳤다. 소니가 액티비전 인수마가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열흘 전인 13일 FTC가 제기한 MS 액티비전 인수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열린 것이다. 5일에 걸쳐 진행된다. 앞서 반독점 규제 기관인 FTC는 지난해 말부터 MS의 액티비전 인수는 독점이다라며 콘솔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MS는 블리자드를 700억 달러에 인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MS는 FTC의 독점 우려에 현재 콘솔 시장 점유율을 이유로 독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엑스박스가 여전히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에 이어 콘솔 시장에서 3위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엑스박스의 시장 점유율은 16%다. 시장 매출은 21%에 불과하다. MS는 엑스박스 비디오 게임 콘솔로 처음 게임 산업에 진출했던 2001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게임 시장을 이끄는 곳은 소니와 닌텐도라고 강조했다. MS는 이날 청문회에서 엑스박스는 콘솔 전쟁에서 졌다며 엑스박스의 라이벌은 독점 콘텐츠를 활용해 계속해서 지배자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0년 동안 소니 등 경쟁사의 자사 임기 게임인 콜 오브 듀티를 제공한다고 약속했지만 소니는 인수를 막기 위해 이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MS가 인수를 막기 위한 규제 조치의 주 선동자로 경쟁사인 소니를 지목했다며 액티비전 인수 기한이 7월 18일 만료되기 때문에 서둘러 인수를 종료해야 한다는 압박이 MS에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유튜브에서 게임 즉시 연동 기능 준비 구글이 유튜브 시청 중 게임 플레이로 바로 이어지는 새로운 기능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 게임 매체 유로게이머가 보도했다. 플레이어블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기능은 이용자가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유튜브를 시청 중인 이용자가 게임 관련 영상을 보다가 해당 게임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유로게이머는 구글이 현재 플레이 가능한 온라인 게임을 유튜브에 통합하려 한다며 구글이 해당 프로젝트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테스트 중이며 직원들을 이메일을 통해 프로세스에 초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플레이어블 프로젝트는 유튜브 광고 매출 감소에 따른 새로운 성장 영역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영상을 보다가 관련 게임을 바로 실행하는 기능은 이번에 새롭게 시도되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스타디아의 초기 홍보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이용자가 예고편을 보다가 스트리머가 플레이하는 게임을 시청 중에 바로 해당 게임에 진입하는 기능을 강조한 바 있다. 플레이어블에 대한 출시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구글 대변인은 게임은 오랫동안 유튜브에서 핵심이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기능을 실험하고 있지만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플레이어블에 대한 출시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플레이어블 published일